안녕하세요 오늘은 뉴 바차타 32카운트 4월 비기너 바차타구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액션 1 바차타 베이지 오른쪽으로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터치 위드, 힙범프 왼발, 포드 스텝, 터치 위드, 힙범프 배, 터치 위드, 힙범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액션 2 왼쪽으로 베이직 바차타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터치 위드, 힙범프 오른발, 포드 스텝, 터치 위드, 힙범프 왼발, 백, 터치 위드, 힙범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, 포드랑, 리커버 오른쪽, 4분의 1턴, 포드 스텝 왼발, 터치 위드, 힙범프 왼발, 포드랑, 리커버 왼쪽으로 2분의 1턴 왼발, 사이드, 오른발, 터치 위드, 힙범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, 사이드, 랑, 리커버, 투게더 왼발, 터치 위드, 힙범프 왼발, 사이드, 랑, 리커버, 투게더 오른발, 터치 위드, 힙범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얼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